네 강의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에 모이면서 찬송가 316장 한 장 찬양하면서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 찬송가 316장 찬송가 316장 안이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끈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잤네 아멘 오늘 강의 일곱 번째 시간 성경 봉도가 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제가 봉도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스바 에베네셀 콰이어 특송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일곱 번째 강의로 사사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신명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자 6절 영원히 탇 five 아신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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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하신 주여 솜삼이 일체 우리 주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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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불복하니 영원히 위해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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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하신 주여 천국의 마음을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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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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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하신 주 하늘과 땅에 충만한 평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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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가는 거죠 아, 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 주원학교의 신명일 목사입니다 아,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2024년 하계대성회의 강사로 불러주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사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사익생 등으로 성경과 구속사 시리즈를 다독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익숙하신 내용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집중해서 들으실 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구속사 시리즈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사시대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된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 첫째로 사사시대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된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살모는 라하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색에서 로색에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살모는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정복 전쟁 당시의 사람이고 이세는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은 대부분의 사사시대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사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와의 지도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6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 및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호수와는 110세에 그 삶을 마치게 되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와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혹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것, 육신의 것,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 말기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사무엘상 3장 1절은 사사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귀하다의 히브리언은 아카르입니다 이 아카르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겁다라는 뜻에서 가치 있다, 가치가 높다라는 뜻으로 그 뜻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역동사로 사용되게 되면은 희귀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무엇무엇을 금하다 라는 뜻으로도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약 40분간, 35분간 설교를,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40분의 강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으시면 그죠? 그러면은 내 삶에서 그 40분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잊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기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졌다 희귀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로 신앙적, 도덕적으로 가장 패혁한 시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은 마태복음 기록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된 시기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기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드려 보자면은 그러면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기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급시켜서 가난한 땅에 이끌고 와서 갑자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기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로 만들어주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원래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기여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기여야 했습니까 구속사의 흐름상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속사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시고 또 외우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 타락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20대 만에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많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나라의 구성요소 세 가지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의 구성요소 세 가지는 바로 백성, 땅, 그리고 주권이죠 백성, 땅, 주권 이 백성의 요소는 창세기 15장 5절을 볼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 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12장 30절을 보면 출애국판 인원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하면서 약 애국에 들어갔던 야국의 70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큰 민족이 되어 큰 백성이 되어 나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이 백성의 요소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의 요소죠 땅의 요소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우서와 18장 10절에 보면 여우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 땅의 요소도 분명히 성취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백성의 요소는 7,8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됨으로 성취가 되었고 땅의 요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란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권이란 요소는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사사시대 가난 정복 이후의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부르죠 그 사사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 7호국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바로 주권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주권의 문제는 주권의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권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것이 주권의 회복이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사사시대를 통하여 이륙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아멘 하지 않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큰 축복이 준비되었던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로 또 자기 옳은 대로 행한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답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사시대가 이 주권의 회복을 해야 하는 시기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사시대가 이 주권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기였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은 주권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하신 은혜를 주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광야시대에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성경은 모세가 바로 앞에 신과 같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모세의 말만 들으면 광야를 지나 가난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추레옥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추레옥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였은지 또 여우수와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정했습니다 모든 것의 모세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민숙이 27장 18절에 보면은 민숙이 27장 18절에 보면은 아 그리고 이 모세가 네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여우수와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며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여우수와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는 여우수와를 다음 리더로 삼으셨다는 내용도 되지만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 모세와 같은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광야시대에는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우수와가 죽은 이후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 혹은 여우수와의 후계자 혹은 사사시대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통치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통치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사가 통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사사들은 임시적 구원자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우수와가 후계자가 되듯이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듯이 만약에 통치자가 존재했다면은 그 통치자가 죽을 때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우리 사사역대를 다 아시죠 사사시대의 역대를 보면은 여우수와가 죽은 다음에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지도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온리에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 40년간 다스리게 하시죠 그러나 온리엘이 죽은 후에 다시 누군가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사사들이 사사시대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 뿐이지 사사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통치자는 없었다 보이는 통치자는 없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기도온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온은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사사시대는 기도온이 고백하기에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께 영명령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통치자가 아니고 나의 아들들도 통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사시대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호수와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가난한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어우를 만한 리더를 세우기가 불가능했다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 340년 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면 우리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넓은 땅으로 흩어져서 리더를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를 세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수와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들어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사들을 볼 때 비록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들었으시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역시도 올바른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은 보이는 통치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보이는 통치자를 세우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사시대에 보이는 리더를 혹은 통치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와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제가 기억하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사용하실 때마다 항상 덧붙이시는 내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제가 말레이시 아 죄송합니다 영국에서 약 한 8년 정도 저희와는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오순절 개통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많은 외부 목회자들도 와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메인 구절로 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설교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과 통치자 하나님과 아버지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믿었죠 그죠 당연히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었을 때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말을 청중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모를 때 모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 기도하고 답을 내어주게 되죠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전진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가서 여쭤보는 것이 가서 묻는 것이 쉽다 보니까 보이는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부분으로 예수님은 부활 후 이 땅에서 40일간 머무시며 11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이 40일이 아니라 2000년 머무셨으면 어땠을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체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아니 누가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부활체로 걸어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에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 승천하신 사건을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가까이 계셨으면 부활체로라도 가까이 계셨으면 저희가 훨씬 쉽게 믿었을 텐데 훨씬 쉽게 다가가서 대화도 하고 여쭙기도 하고 했을 텐데 왜 그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며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스크린이나 여러분들 팜플렛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최근에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람병을 통과하셔서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8일 늦게 도착한 도마에게는 도마에게는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안 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도마가 여전히 보고 나서야 만지고 나서야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직 영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믿음의 단계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 단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 영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승리가 주어진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승리가 주어진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 정복이라는 승리가 주어진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땅의 분배가 다 끝난 후 모든 것이 승리가 완성된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난한 땅이 말씀대로 정복되고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을 목도한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취되는 것을 목도 하였습니다 부활체로 40일간 11번 나타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승리가 주어진 이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열어주시며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네 분명히 말씀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성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역 초기 때부터 책을 쓰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 저희에게 구속사 시리즈라는 너무도 감사하고 위대한 유산으로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이 승리라고 할지인데 그 승리 이후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길게 해도 된다 그러셨는데 벌써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길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모세가 있으면 보이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가서 여쭤보면 일이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라 하지 마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의 길은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제까닥 제까닥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때때로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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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죽 오죽 힘들었어야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 축복의 시기에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그냥 보이는 리더를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1장 8절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돼 아니로써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죠 이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기가 너무도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시대 말고요 저희들 다시 보이는 하나님의 시대 보이는 리더의 시대 왕을 세워주세요 보이는 왕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일이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나라를 보십시오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저 나라는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잘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허락해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 이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성경은 하나님께 죄가 되고 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광야시대에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데로 정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로 넘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는 나와 너희들이 같이 서로 영으로 교통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자 하시면서 다가와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리더가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신 영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세 같은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 그거 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부터 저희 교회 목사님들부터 똑똑해야 하고 또 설교를 잘해야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신령한 사사시대를 겪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도 많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암담해지고 계시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기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시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와주시며 이제는 너와 나 일대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우서 6장 18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의 문을 노크하시며 이제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는 내 아들 내 자녀가 되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우리 평강주일교회 또 말씀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완성되고 설립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어렵고 악하고 힘든 시기를 볼 때마다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 기도하였고 또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악하다고 정평나 있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를 다시 돌아보니 아버지 이 시간이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임을 저희들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와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자 맺어달라고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저희들 오늘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영접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또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말미야마 우리의 각 개인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쫓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두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의 그 땅으로 다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마르신 신제 수 있음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위험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강사님들 통해서 저희가 아침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한 두 분의 강사님들께서 저희에게 또한 여유로운 점심시간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저희 헌금하신 분들 잠깐 호명해드리고 광고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학예 대성의 속에서 허락하신 크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고재분 도노사님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학예 대성의 은혜의 발걸음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찬섭 구진영 이은진 이유한 가정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3대 이명자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주에 오게 된 감사 4대 이숙자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순자 이창현 이정희 또 수련회를 통하여 구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보영 홍민우 홍광우 24대고요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안정은 성도님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버지께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광고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하계대성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우림성전에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 받은 명찰을 반드시 폐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대성에 등록하신 분은 강의 교제를 받으셔서 강의 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1인당 한 곳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 이용 안내입니다 오늘은 수요예배를 드리는 날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리아 성전의 자리를 미리 맡아 놓으면은 뒤에 오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쪽부터 차례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실은 등록처인 우림성전 안에 있습니다 어린이 수영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앵기리 동굴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이며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개방합니다 휘선기념사업회에서는 하계대성의 기간 동안 휘선기념실을 휘선책방 북카페로 운영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대성의 기간 동안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셔틀버스 탑승역은 1심역입니다 각 성전에 부착되어 있는 기차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주원 연수원에서 1심역으로 가실 때에는 1심역 기차 시간표 기준으로 출발 40분 전에 연수원 정문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및 구입 안내입니다 브엘세바 간식부스는 7월 31일 수요일까지만 판매합니다 8월 1일 목요일에는 판매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은 구매 가능합니다 식권 환불은 8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여주 시온성전 3층 식당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하계대성의 기간 내에 여주에서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속사 시리즈와 근현대사 시리즈 등 전 도서를 약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해외 성도님들을 위해 영문판 구속사 시리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택배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라며 도서 판매처에서 책을 구매하고 맡기신 분들은 꼭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 안내입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 내주께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구속사 다음 세대 스피치를 통하여 평강의 다음 세대가 힘차게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11시 40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지금 준비 중이니까 바로 뛰어가시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가셔서 40분부터 맛있는 점심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동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1시 반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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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